데려다줘서 고마워. 잘 들어가. 연락할게. 응. 저기... 너 소설을 쓴다고 했지? 어. 너 필명이 뭐야? 왜? 혹시 이현이야?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혹시 차주익이... 맞구나. 형이 말한 건 아니야. 네 소설들 주인공 그거... 읽었어? 이렇게. 읽지 마, 앞으로. 왜? 다 내 얘기던데? 왜 보면 안 되는데? 그러니까 읽지 말라고. 다 아는 얘기니까. 그럼 이번에 새로 쓰는 건? 새로 쓰는 거 그거... 내가 모르는 얘기던데. 어... 그건... 갈게. 내가 괜한 걸 물었다. 이영규! 나중에 술 한잔 하자. 네가 실수해도 솔직해져도 괜찮은 사람 해볼게. 오늘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. 조심히 가. 하... 제 인사의 속도는 뭐라고. 이러고 있는 줄은 그니까요.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줄 아는 건가? 계속... 어쩔 수 없이...